학교에서 봐 애들이 너 기다려 아침부터 뭘 이렇게 멍하니 쳐다봐 추적해 봤지 지난 9년 동안 너 잊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너 웃겨야려면 애들한테 잘해주면 되는 건가?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갈까? 나 삼겹살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지금도 강복수 좋아해? 싫으면 싫다 니가 먼저 딱 정리해 아 여기 꼭 와보고 싶었거든 선은 너무라고 있는 거야 그럼 내 꿈 잊었어? 손수정 남자친구 미안해 그때 널 믿어주지 못해서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지금 니가 내 앞에 있으니까